정말 우리 선수들이 멋지게 승리했습니다 이란! 선수들이 선수! 이란! 우! 여! 원총! 해! 해! 원총! 해! 해! 원총! 해! 세미의 감성을 같이 뱉혀라 벨지의 승리를 위하여 승리의 함성을 다같이 내셔라 벨지의 승리를 위하여 벨지의 승리를 위하여 벨지의 승리를 위하여 안전시킴 타임 날려버려 날려버려 난장시킹게 날려버려 날려버려 난장시킹게 날려버려 날려버려 난장시킹게 자 오늘 시민트 선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대단한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오늘 시민트 선수 오늘 경기 마침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개막전 첫 경기 이어서 기분이 너무 좋고 내일도 이제 한 경기 했으니까 남은 경기도 잘할 수 있게 몰카드로 봐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역시 우리 또 시민트 선수 유니폼이 이렇게 다 네, 방금으로 번질방금 열심히 늘 뛰었습니다. 오늘 멀티키티의 3타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상대 선발투수 유니폼 선수 상대를 2타점을 기록했는데 오늘 어떤 노림수가 좀 멈췄던 것 같습니까? 네, 저는 일단 직구를 좀 치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일단 과감하게 치려고 했던 게 타임이 작아져서 잘 안달을 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과감하게 지구를 좀 노렸고 타석에서도 굉장히 여유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습니다. 타격감이 때로 좋았습니다. 네, 시즌 전 스프링캠프 때부터 혹시 언덕면에 대해서 좀 더 더 보완해야 되겠다, 인정을 좀 긍정적으로 보완해야 되겠다는 게 있었을까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작년에 이제 경기 많이 치르면서 어떤 걸 좀 더 더 보완하게 생각하고 인정 직구에 대한 승부도 많이 불렀고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일단 보이면 치료가 더 좋습니다. 네, 상당히 스피드하는 부분을 전혀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작년 시즌 위에서 손가락을 잘해주셨다는 거죠. 작년 시즌 잘했기 때문에 우리 심지어 더 많아지게 되면 불안감이 움직여져 있었을 것 같네요. 작년 시즌 역시 19! 19! 10! 10! 악수! 참찜에 형님, 참찜적 공기진님들이었습니다. 아빠로 쳤다 찍는 거 아냐? 진짜 이번 시즌 각오의 말씀 그리고 매니저께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일단 오늘 제가 한 번 더 많이 세워보니 좀 감사하고 내일도 좋은 일과 또 앞으로도 좋은 것은 알고 계실 것 같다고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신배튼 선수 많이 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잠시 후에 있는 잠시 후에 두 번째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바로 한 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T.T.M.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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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의 엔시 선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시 디디스 팬 이렇게 기별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정성적인 인사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It's the first time you face the other fans. You can say hi to the other fans for the first time. 안녕하세요. 아, 이게 성략이 좋은데. 어, 감사합니다. 바꾸는 거에요. I'm still learning. So, hang with me. I'm just trying to know the basics right now. I'm just taking it one day. 지금 아직도 좀 기본적인 걸 배우고 있어서 한 번에 밤에 오고 머리 아프니까 합의 하나씩 좀 배우고 있습니다. 와, 할아버지 자식은 프레임 보였습니다. 프레임 상당히 좋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엔시 선수, 이제 전길 시즌 첫 선발로 남았습니다. 승리를 챙겼는데 혹시 경기 준비하면서 부담감은 없었는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You're also first outing in KB league and then you ended up getting away today. And then, didn't you feel any pressure between my preparation for the game today? No, I didn't feel any pressure. I just wanted to go out there and do the best I could. Compete, have a pitch, and really just give our team a chance to win today. And just start this year off from right foot. 우선은 부담감 같은 건 느끼지 않았고 그냥 나가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안 팀에 이제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느꼈는데 그 부분이 좀 주의했던 것 같고요. 따로 부담을 느끼거나 그러진 않고 나가서 최선을 다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역시 매우 스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목소리 한 번 들려주시죠. 다같이 짜자자 엠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자 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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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많은 팬들이 응원을 했거든요. 우리 엠스 선수의 그 때에 있을 것 같아서 정말 많은 팬들이 그 부분 소개를 듣고 그 부분에 좀 많은 걸 느꼈을 것 같은데 팬들의 응원은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다. 팬들이 응원을 해주셔서 그 덕에 에너지를 받았고 한국에서 좀 재미있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팬들께서 브레우스 인수한 덕분에 힘을 받아서 점수를 최대한 안 준다고 노력했는데 그 부분이 참 좌우가 왔습니다. 여러분의 덕분에 엔스 선수가 업데이트에서 집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손발식인데, 가장 지금 손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의 첫 손발식은 이 리그에서 시작하는 그 리그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딸은 안에서 양장으로 봤거든요. 딸은 안에서 승리하는 게 좋았습니다. 이 리그에서 나의 딸은 안에서 승리하는 게 좋았습니다. 이 리그에서 가족들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곳에서 양장을 봤거든요.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박산만 크게 불리시면서 반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 시즌 가구가 저번장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럼 가방을 선택해 드리겠습니다 올 시즌 제 각오는 한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한국 시즌 우승 적으시는 우승을 안배드리는 것인데요 작년에 20년 만에 저희 우승을 저희가 했는데 그 우승까지 한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렸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 선수로서 나갈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팀이 이기는데 보고싶도록 결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목마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의 1번 기토 스틱을 위해서 네이스 선수들의 엘지 트위스 한 번 외쳐 주신 분이 다같이 화이트 개념을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합니다 엘지 트위스 화이팅 네이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열정적 게임으로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일도 경기가 예정리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많이 야구장에 찾아주셔서 우리 선수들 힘낼 수 있도록 많은 고문을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심도 여기 예정리되고 나를 많이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럭키스탄 소망룡기 아나운서 확인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